Q. 공연하는 방법 얘기하라고 말을 이거 어디인겨? 죽긴 뭘 죽어 안 죽은가 Q. 공연하는 방법 Q. 매우신에 도전하신다고? 네 Q. 공연하는 방법 원칙 알아요? 난 처음 봤어요 이거 요새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데 매울신을 받아야 된다고 아 이게 하나야 네 하나야 그걸 먹으면 또 잘 불린다 아 잘 불린다 막혔던 날이 터진다 뭐 이런 캡사이신이라는 그 신이 있어 또 캡사이신 매울신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허주에 쌓일 것인가 하하하하하 어휴 프로 재밌는데 네 잘 먹을게 네 씹어 씹어 아니 아니 다 씹고 나서 응 어떻게 씹어 물 씹어서 이게 손 닦으러 괜히 눈 만들다가 개박살났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먹네 살아있네 하하하 어 지금 부산을 대표해서 먹는 거 부산을 대표해서 와 이게 비각을 잃었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매울신이 안 들어왔어 매울신이 거기 있으면 올 거야 눈이 일단 흉혀되면서 오더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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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지금 응? 얘기하라고 말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하시라고요 먹어봤어 이거 나? 응 안 말하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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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분 냈어 이제 1분 하하 하하하핰 하하 하하 하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핰 말을 좋아해 보라고 내가 이렇게 눈 만지네. 입 닦고 눈 닦으려네. 매일신이 막 들어와 지금? 어때? 너 신명 좀 착했어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딘겨? 근데 괜찮은데 참.. 있어봐.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할거야. 죽기 뭐해 죽어. 안 좋은다. 2분 지났어. 3분 남았어. 블루왕 하고 이거는 어때? 마시기 좀. 하루 지나면 미쳐서 피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조용히 해. 너는 기쁨이냐? 웃지 마세요. 남의 고통은 기쁨이야? 웃지 마세요. 잘 먹네. 살아있네. 응. 부산 아이가? 부산. 너무 많이 해보세요. 영상도 나갈 수 있어. 떨리지? 온거야 온거야. 매일신이 왔어. 늘 왔어 왔어. 혼자 떨리지? 아.. 선생님 다 떨었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문 닫으십시오. 1분. 이거 갖고 1분. 아이고. 점점 증세가 나빠지고 있는게 보이는 거고만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세요? 가세요. 어디 앞에 말맹이 앉아가지고. 1분 남았어. 아니야. 1분? 응. 1분 남았어. 덥다. 아 그래. 덥네. 잘 버티네. 독하네. 그러게 말입니다. 눈물이 나고. 슬슬 보고. 그래.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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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더 떠가야겠다. 우유 없어? 없습니다. ㅋㅋㅋㅋㅋㅋ 먹을만하지. 솔직히. 빨리 줄어드네. 그래도. 매운게? 응. 매울신이 와서 도와주는거야. 그치. 끝. 오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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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버텼어. 됐어요? 응. 됐어. 됐어. 앉아 빨리. 앉아서 펼쳐 빨리. 나 했어요. 가운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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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됐어요. 와. 고생했습니다. 고마워! 왜? 매워? 저 사람 물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와 근데 이게 매운 게 섬이 확 왔다가 있잖아 근데 사라지는 건 금방이네 일단 성공! 성공!